요! 띠큐 프로롱! 안녕하세요! 스티큐입니다! 네! 여러분! 날짜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2012년도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아주 많은 계획을 세우시면서 되게 바쁜 연말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주 알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연 보러 갑니다. 와우! 어떤 공연을 보러 가나요? 자, 우주 최고 괴물 밴드 콕 컨셉 선배님의 연말 단독 컨셉에 갑니다. 와우! 와우! 굿! 저희가 구카스텐 선배님들의 공연을 보러 30일과 31일에 잠실학생 체육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떨리고 흥분되는데요. 저도요. 저의 꿈의 무대죠. 단독 콘서트! 와우! 남독 콘서트! 그럼 마루군이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구카스텐 선배님의 콘서트 타임 애프터 타임은요. 12월 30일 오후 7시, 31일 오후 10시에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만나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1일에 구카스텐 선배님들하고 카나트 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네요. 와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카스텐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2013년에 시작하실 분들은 오는 30일, 31일 잠실학생 체육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와우! 저는 그때까지 못 가는데? 뭐? 미리 가 있으면 안 되나? 아 지금 미리 가 있어도 돼요. 저 지금 가려고. 아 지금 가려고? 아니요? 아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네 지금 저희 다 같이 구카스텐 연말 단독 콘서트 현장으로 미리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꼭 봬요. 지금까지 스티클래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